뭐야? 소독해? 창문 닫아. 나도 봐.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. 어우, 눈이...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, 건강들 하시고. 일거리가 없으셔도...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, 영어.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, 뭐. 너는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, 죽을래.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참으로 시기 적절하다.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. 그저 사모님이 뭐랄까.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이즈이 도오케 위드 유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. 킴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.. 그동안 미솔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. 아, 잠깐. 제시카, 외동딸, 일리노인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모, 그는 이사총. 주잔데 착하다니까. 진짜 네가 착한 거지. I'm deadly serious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. I'm deadly serious. 어이금도 안men이 가는 길에 몇 가지가 보자. Oh, no. It's all a bad lif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